아이고 기억해 기억해 아이고 야인 고라는 한말 그자 고라따 고라따 어떤게 아이도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해 걔는 이거 집에서 싼 가민 그 일당 5천원을 더 주고 그 아니엔 그 뒤서 밥불럭 먹으면 5천원 재우고 큰 데는 거 아니가게 아이고 놈이 되돈게 밥떼 빈 호루이틀 된 겸서게 아이고 난 니 원 저 식당에서 시켜먹는 거 그자 그거나 난 이거 내일 밥떼가 막 난 싼 가끄난 너도 어떤 그거라 아이고 기억해 침이신 반찬 암흥 만홍재시라도 아 길이든 뭐 걷든 간에 전 안그럴 거라 내일 아침이 동카름 폭랑 아래서 저 원 6시 되기 전에 나오라이 이제 또 늦엉 이제 반장 불러간다 불러온다 하게 하지마라 기어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이고 들어가라 거 미식어 기어 기어 미식을 저거 기려내면서 미식 훈련받아면서 기어 기어 내일 저... 질동이 어멍 어디서 일허설 해예주려내연 어디 만홍받디 저 성림 일러래 가지쿠가 허관테게 아이고 며칠 그자 한라봉 묵거래 등기자니 수각에 그는 아이고 나 낼머린 그대 안가구 그자 이리 어섬직 거다 고락나도 난 그디 저 어디 반장 전 나오란 열 사름만 해주려는 난 성림 낼바디 그릅서 난 이걸 저 집에서 먹을 거 영행 점심 먹을 거 이거 쌍가민 그 우천 원 더 주고 그 안혜민 저 일당서 그거에 우천 원 제어 난 성림 어떤 구가 막 전화 와깐 되게 반찬 어서 두고자 집에 이신거 밥이 형 미식어영 이는 이거 쌍가주 미식어 백구이 형 불렁먹으면 또 불렁먹는대로 먹긴 헉니다만은 거기에도 질동이 어멍이 형 나형은 이거 더불어 쌍가구 게 돈 오천 원 님이 어디까지 그렇게 집에 이신거 아무 거라도 행가민 되죽게. 걸채 부지란도 아이고 이사름아 요샌 따 고만 이시며는 차로 착착 갖다 주린 세상이 경헌 못 털망전 누게가 어디서 일날이가 밥을 쌍. 아이고 밥들 쌍댕겨. 그름미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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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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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름미톤들 밭디서 양 일러당 먹으민 반찬 어서 도 이디저디 모다 놓고 계획 먹으민 미식을 먹어도 참 맛좁니다 미식을 혼자 더 크게 아장 먹으민 집이 서 입맛 어서 도 그대강 참 부지런하게 일도 허고 노미영 더불어 이 집이 선 그자 만홍지 씨 이 집이 선 김치 미식어 혜영들 왕 고사리라도 북강 오고 거민 양 반찬들도 하고 걍 이영 더 맛좋게 먹어. 시내 여방은 알지도 못해 먹으사 돈돈 돈돈 돈내기 잔 거 님 썩이. 아이고. 인여기베 구진 게셔. 솔직히 고라기 돈 내기 잔어 이 미식어 돈 5초로 이뤄에 왔다 갔다 하나 그것도 하면 거르지 미실만. 아이고. 진실만을 고라 이 사람아. 진실이나마나 이 일도 양밭에 오래 댕겨가면 식당밥 식당밥 간단해 주킨허이도 식당밥도 먹을 때도 시주만은 그것도 먹어가면 헛설내어고 집이 거 혜영 간 것도 조수다게. 아이고. 말 나와 심해 말이죠. 우리 아이들 처음 학교 댕기고 그럴 때 아치기 일어낭이가 맵겠어. 그 형 그자게. 그땐 다 이걸로 하지 않이소게. 경험인 점 우리 순댁이 주문 어머니 어머니 딴 아이들은 밥 우이 계란도 덮고 오는디 우린 계란도 아니 덮어주고 아니. 아이고 야야. 아이고 야야. 계란 저 밥 우이 덮는 걸 잘 해 주 점심냐게. 그건 어떤 저 밥 우이 덮은 게 공 불러왔냐는. 아이고 딴 아이들은 밥 우이 계란 더 크게 덮고 오랑 공이 형 뚜껑 열민. 막 맞주와 배영. 그디만 배려주고 그러는데 어머니 나도 계란내용 밥 우이 덮고 줘. 아이고. 가려 그 실피 혼번. 그 계란 혼번 지정. 그 밥 우이 덮어주지도 못하면 공 어렵게 산 세월이. 저 뭐 엊그제 땀쓰다게. 두 개가 들이면 우리 순댁이가 한 50은 나그람면 돼 이 사람아. 깨끗한 게. 아 그 때 계란을 그럼 미식어 요새 고추를 그 너게 먹지 못해 주다게. 어디 도시 사는 아이들이나 그 자 밥 덮고 댕겨 쭉 촌이서 미식어 갱우민 그 자 어몽은 그 자 미식어 신경 안 써주는 어몽만 담고. 아이고 그 세월 돌아오랑 그때로 돌아가미나 양. 점 계란 홈판이라도 지정. 바부털에 발 아러래 옆털에 다 그 자 지정 덮어주고. 아이고. 무사 독창을 호라 인수를 허쭈. 아이고. 경허고 말이 남아심이 말이죠 이 사람아. 요샌 요 상점이만 가도 어헌 솜서 천원만 주면 싹 렌즈에 돌려가네 먹는 것들도 한디. 그 요샌 두 개가 밥을 싹. 그 이 저 보름 팡팡 부는디 그 어. 일달하다가 그래 그 선융으로 해. 저 밭 구석에서 밥 먹을 생각. 아이고. 집에서 싹 가민. 싹 간대로 맛이 좋고. 전상이죠 전상이라. 난 양. 아방 일러멍 일러는데 분위길 몰라노난 건거죠. 그디도 이 사람 저 사람 하간 사람 인역집에서 반찬 홍고지씩만 점 가정오랑 그자 밥이 형 행네 먹으면. 아이고. 유명한 어디 식당 불럽지 않냐게. 맛좋게들 먹음시다게. 아이고. 하영 맛좋게 먹음시다. 아이고. 개나저나. 요즘 어멍들은 첨온날 어멍들의 비염인 한글내긴 헤임수다게. 요새 사 학교 아니가 난. 집에서 밥 퍼져나 난 신경 썸실테주만은. 저희 아이들께 급식들 헤이노난 요고. 쌍 학교 보내지 아니하고. 개임주만은. 연날 사. 점 아이들의 선언만 있어도 아찍 일어나며. 어멍들이 이걸 사자엔. 얼만이나 신경을 쓰시구가게. 난 어멍이 매일 이거 쌍가리엔. 토 올려도 쌍 가지라니. 새 사람아. 가방에 김치 국물형 흘려놓음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보스타문 여학생들이 나만 보는 거다. 난 단초 쌍가리엔. 피로다 쌍가리엔. 이 사람아. 걔는 아멍 학교될때. 숟가락 오엔 소문나나 찐. 나도 들었어다. 숟가락 만들런. 그자 점심시간만 되면. 그자 숟가락 만들런. 이란 저반. 돌아댕기멍. 거기 있젠. 야이구. 니네 어떤게. 숟가락 오신디. 시집을 가시니. 나 연날 그 말 드러난 거. 곧 터네. 말일랑 졸발하고 내네. 이사름아. 그 점심시간 천이. 문짝. 도착상 돌아다니며. 쉬는 시간에. 나가면. 뭔 빼먹어버렸지. 걔는. 어떤 시집을 가도. 숟가락 오신디. 어떤 시집을 가시. 어멍. 아이들. 그건 고라났죠. 그것도 아이고. 다 연말이 우다게.